오늘 마태복음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원래 저희가 강의가 있어요 한 80번 정도 이렇게 했던 강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맥잡기를 하고 지난주도 맥잡기를 했는데 제목은 마태복음 맥잡기 1, 2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약성경 개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1, 2, 3번, 4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마태복음 맥잡기 1, 2, 3번 이게 내용이 많이 이렇게 겹칩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특별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락인데 말락에서부터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이 될 때까지는 한 400년 이상의 그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그런 지식만 가지고 갑자기 신약성경으로 딱 들어와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400년이 있다니까요 400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를 우리가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 BC 2천 년 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루에서 택하셔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집화가 형성이 되고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하시기 위해서 이 아곱과 그의 열두 아들을 모든 친족들과 함께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 보내시고 이집트에서 민족이 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화를 통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열두 집화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고,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면서 우리가 보통 사사기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초대왕을 사우를 삼아주시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천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천년이 걸린 거다 대충 그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부함 시대에 하나의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시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는 더 지속이 돼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 바빌론의 이런 침략을 받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지나니까 BC 530년이 되었을 때 바빌론 땅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려고 하면 왕의 혈통을 따라 와야 되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왕정시대를 그냥 괜히 여신 게 아니라 왕이 있어야 왕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정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둘째 왕으로 지금 다윗을 세워주시고 사무엘기 하 7장에 가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다스린 왕국이 영원 무궁한 왕국이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어든 마태복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 유다가 힘이 굉장히 세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괴롭게 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성을 괴롭혔느냐 이런 가운데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철학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유다왕국을 멸절을 시켜요 BC 586년에 그건 3차하고 1차는 606년입니다 BC 606년 성경 가서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7년 활란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보금 21장 24절에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때가 이제 성경에 존재합니다 언제부터냐 인물로 이야기하면 너부갓네살 바빌론 왕 때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너부갓네살이 존재했거든요 아직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날 2600년, 2700년 하여튼 그 전 기간을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의 때 자체를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너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환상과 한 꿈 그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온 세상에 이방인 나라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치느냐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너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기 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어요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형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한영대어 큰 글자 작은 성경으로는 25쪽 스타디바이브는 77쪽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도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사람의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 그건 해석을 하는 가운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엔 은이고 그 다음엔 동이고 그 다음엔 철이고 맨 밑에 발이 나오는데 발은 쇠인데 이게 쇠하고 흙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와 같은 그런 형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며 이 돌로 된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기까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어떠한 변천을 거치는가 그래서 특별히 네 개의 큰 왕국 첫 번째가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이 세상의 정부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정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형상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빌론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빌론은 구 바빌론이 있고 신 바빌론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 바빌론이에요 신 바빌론은 너부갓네살과 그의 아버지가 세운 그와 같은 왕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부갓네살이 바빌론 왕국에 영광을 세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부를 소유했고 많은 지역을 침범을 해서 정말 커다란 그런 제국을 형성했던 사람이 너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이스라엘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너부갓네살이 유다 사람들 다 결국 포로로 데려다가 포로 생활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53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 아시죠?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시대에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 왕국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BC 536년부터 3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빌론당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스루파벨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국이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아는 그리스 왕국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BC 330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는 크게 시리아하고 이집트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시리아는 BC 63년에 이제 폐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BC 27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쯤에 이제 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영대여 큰 글자 작은 성경은 13쪽 그 다음에 스타디 성경은 37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왕국에는 유명한 대왕이 있었어요 그 대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니엘서 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미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 가서 보니까 20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순념서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게 누구냐? 알렉산더거든요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 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가 인도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다가 33살로 아마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한단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왕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장군들이 그 그리스 제국 전체를 네 조각을 내서 다스린다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로 나눠서 네 개의 왕국이 되는데 알렉산더 대제의 왕국만큼은 안 된다는 내용이 여기 다니엘 수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 제국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거기에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가서 보시면 안티고노스, 루시마쿠스, 푸톨레마이오스, 셀레우쿠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네 사람의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 장군들이 각각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 같으면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밑에 마케도니아라고 나와 있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원래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 나라를 시작하고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했던 데가 이 마케도니아 여기를 차지한 게 안티고노스고 바로 그 위에 트라키아라고 나와요 거기에 루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이 두 나라를 차지했는데 이 두 나라는 강성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강성한 나라는 어디나 하면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푸톨레마이오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분홍색 보이시죠? 분홍색이 여기 지도로 가서 보시면 우리 여태까지 예루살렘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 이집트 보이세요? 여기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밑에 이집트 보이시죠? 이집트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 하면 그리스 사람인데 이름이 푸톨레마이오스라고 한 장군이 이 그리스 전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집트인데 실제 그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땅은 이집트인데 그 땅의 왕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문물을 가져다가 이 이집트 땅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데 또 한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셀레오쿠스예요 셀레오쿠스는 어디에 있느냐 이집트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가자라고 보이시죠? 가자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 시리아 지역은 셀레오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차질해서 거기 나라를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이 밑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아주 강력한 그런 왕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다 땅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위에는 시리아, 밑에는 이집트 이 두 왕국이 강력한 그런 왕국으로 서로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냐? 유다 땅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 왕국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유다 땅의 전쟁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치고 내려오고 위로 치고 올라가고 하는 게 계속 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이 됐냐? 이 유다 땅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시리아에 속하기도 하고 한 번은 이집트에 속하기도 하고 계속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오랫동안 이집트에 있는 푸텔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유다 땅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에 아주 역사적에 유명한 그런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 사람도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215년부터 16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에 시리아의 왕입니다 밑에 이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갖고 유다를 탈출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헬레니즘 문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여우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데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시나 가서 보세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신 문화잖아요 이 다신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게 유대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판국에 종교까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우와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고 제우스 뭐 해서 여러 신들을 다 같이 섬겨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스 말을 배우고 그리스식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경과 그렇죠 히브리 전통과 이런 문화인데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이런 모든 걸 하라고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관숙가 문화를 강제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창시 개명했듯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히브리 이름으로는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죠 그 이름을 마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스식 그런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야곱 아시죠? 야곱의 그리스식 그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뭐를 내고 우리가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킹 제임스 하는 게 그 제임스가 킹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름도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수용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배교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야 우리가 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하잖아요 이 헤브라이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짐을 싸고 여기서는 못 사니까 어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알렉산더가 세웠던 유명한 도시가 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들도 이렇게 좀 대충 섬겨가면서 두 개를 접목을 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타락한 그런 그룹이 그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재능이 좋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니까 알렉산드리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또 으뜸 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걸 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타협하는 걸 갖고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또 적당히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와 이 두 개를 접목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소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힐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냐 성경은 알레고리, 비유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진짜 있는 기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부패시키기 시작했고 우리가 보통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이러한 역본이 구약 성경 역본이 딱 한 게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후 넘어가면서 200년경이 될 때 알렉산드리아 이런 모든 철학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오리겐이에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부패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출발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타협을 하고 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 문화하고 서로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이와 같은 학파를 구성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큰 충돌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 문화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로마 문화가 몰려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신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신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잖아 이쪽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유다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면 유다 그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강력한 이런 힘을 발휘했냐 대제사장이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대제사장 같으면 아론의 후예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 200년 전쯤에는 매관 매직이 성행을 하면서 심지어 대제사장 직무도 돈을 가져다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사느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왕한테 돈을 가져다 주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살펴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유다 민족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무서운 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 당시에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그의 동생 야손이라고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는 우리 형을 대제사장 그만 시키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청탁을 했습니다 뇌물을 가져다 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시리아가 바로 거기 안디옥에 지금 대제사장이 와 있는데 이걸 잡아놓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제의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야손이 헬레니즘 문화를 내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옛날에 역사 배울 때 그리스는 폴리스 도시로 되어 있다 옛날에 아테네도 폴리스 스파르타도 폴리스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런 스파르타 같은 그런 도시국가 형태를 여기 예루살렘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와 같은 폴리스의 지위를 예루살렘에 부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 그다음에 스파르타 이쪽에는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스포츠를 잘해야 됐단 말이야 웅변을 잘하고 스포츠를 잘해야 그래야 장군이 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데 아이들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체육관의 이름이 짐네지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체육관 그런 걸 짐네지움이라고 얘기하는 그 짐네지움이 여기 스파르타 이런 데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옮겨왔어요? 예루살렘에도 체육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육관 짓고 거기서 복싱도 하고 레슬링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옷 다 입고 이렇게 해서 복싱하고 레슬링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리고 가서 복싱하고 레슬링하고 역도 들고 이걸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남에게 살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이걸 다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폴리스로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 다 젊은이들 데려다가 거기서 레슬링 가르치고 복싱 가르치고 역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유대인 문화가 전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은 금방 이렇게 동화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또 한 명이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메넬라우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가서 보면 어찌됐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여만 되는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는 아론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없는데 더 많은 그런 뇌물을 갖다가 바치고는 대제사장직을 저한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노릇을 3년 동안 야손이 했는데 야손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많은 뇌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전 보고 안에 있는 많은 돈을 빼다가 이 에피파네스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몇 년 시간이 지나는데 만티오쿠스 대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대제사장직을 바로 그 전에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옳다 이제 됐구나 하고는 천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현직 대제사장이 메넬라우스잖아요 이 사람한테 대제사장직을 뺏고 내가 대제사장 노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사를 꾸몄는데 일이 어떻게 됐냐? 안티오쿠스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야손이 천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급습을 하고 메넬라우스를 이렇게 해서 다 내쫓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헬레니즘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보복 조치를 감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시 어떻게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고고하고 대제사장이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키는 200년 전쯤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반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란?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그 반란이 유명한 마카비 반란이에요 마카비를 또 마카베오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역사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 언제 일어났냐 주전 168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는 셀루시드 왕조를 이루고 그때 유명한 무서운 대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강압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강요를 하니까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BC 169년부터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악탈당하고 유대교 관습 지키는 모든 게 폐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할레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피파네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 남자아이를 낳는데 할레를 만일에 그 아이에게 주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건 유대인 완전히 말살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을 지켜도 안 된다 그래서 사형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조여오는 가운데 BC 168년에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왕인데 이 밑에 이집트로 출정을 해서 그래서 이집트와 싸움을 하러 갔다가 패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은 거예요 여기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왔다가 그럼 예루살렘이 통과해야죠 졌어요 싸움에 그렇죠? 그래서 확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해야 되겠구나 지금 올라가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C 167년에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하에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물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쳤어요 성전을?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치고 제우스에 바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성전에서 제우스한테 희생예물을 드린 거예요 희생예물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말살하고 천 명 이상의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건한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시딤이 나옵니다 하시딤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리스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해서 강요하니까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꾸 헬레니즘 문화의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경건과 충조를 지켜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17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말로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 하시딤이 처음에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시딤이 나중에 껍데기만 남게 되면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이와 같은 분파로 이게 나중에 발전돼 나가요 그게 바로 바리세파예요 바리세인들 처음에 시작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율법과 형식만 남게 된 그러한 분파가 형성이 돼요 그 분파가 마태봉 가면 등장하는 바리세인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요 바리세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세인이 왜 나오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시딤들 가운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승려들처럼 우리가 좀 외딴 데 가서 이렇게 운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런 파가 여기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파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너무 탄압이 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반항에 도화선이 되는 그런 사건이 BC 167년에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모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그와 같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안티오쿠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명령을 이 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야곱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보니까 제우스에게 희생염을 드린 사람이 있는 걸 거기서 누가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시리아에서 파견한 그런 관리를 유대인들이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그냥 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서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이 늙은 제사장에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명의 아들이 영어로 읽으면 존, 그 다음에 엘리에저, 그 다음에 유다, 시몬, 요나단이라고 하면 이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이 다섯 아들을 중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시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도저히 시리아 사람들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리아 군대를 물러가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 이거를 역사적으로 마카비 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카비는 뜻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래서 마카비는 영예의 호칭이고 정치 세력입니다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해서 혁명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던 하시딤들이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게릴라식 작전을 펴갖고 이 셀루시도 왕조에 군사들이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셀루시도 왕조에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마을들을 불살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1년쯤 지났을 때 말씀드렸던 마타디아스 이분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셋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예요 그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독립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독립전쟁 그런데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세력이 약했는데 유대인들이 힘을 점점점 실어주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64년에 죽습니다 그 무서운 대왕이 빛이 164년에 죽으니까 유다와 마카비 모든 군사들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유대인들처럼 다시 들어온 거 그게 언제냐 빛이 164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명절이 한우카예요 여러분 빛의 축제라는 거 아시죠? 빛의 축제는 크리스마스 때쯤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걸 지키잖아요 대다수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시기가 언제나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한우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킹덤 성경에는 성전봉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기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우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매년 12월 25일경에 빛을 이렇게 밝히고 온 세상에 그래서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리아에서 구출해낸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지난 2200년쯤 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취한 이후에 한 4년쯤 지나서 BC 160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마카비의 형제 요나단이 다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 규합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유다가 다시 왕국을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전까지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왕국이 멸망이 됐어요 멸망이 돼서 바빌론 포로생활을 갔습니다 포로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200년, 한 250년 동안은 왕이 없었어요 유다에 유다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유다가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 마카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집화에서 그래서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135년경에 시몬 마카비가 암살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주전 140년부터 주전 37년까지 여기 위키백과에 가서 보니까 약 103년 동안 이 마카비들의 후예들이 실제 왕호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왕노릇을 하는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왕정시대를 해수모니안 왕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해수모니안 왕조 그래서 시몬이라는 왕도 있고 힐카노스 일세라는 왕도 있고 아리스도블러스 일세 왕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런데 이 왕조에다가 없어지게 돼요 나중에 로마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카비가 유다에서 왕정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럼 또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 우리 생각이지 실제 이 사람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뭐만 나왔냐 정치만 남았고 신앙심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전쟁을 계속 벌이죠 그런 가운데 못 살겠다고 해서 마카비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왕조를 형성을 했는데 그 왕들도 하나님 성기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왕조만 유지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했던 대제사장들 매관 매직하면서 돈 가져다 주고 대제사장들 이런 시절이 계속해서 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로마 제국 로마 이렇게 치면 로마는 몇 가지 형태의 정부 형태를 갖게 됐다 아신 것처럼 BC 한 8세기경에 로물루스 그 다음에 그의 쌍둥이 동생 네무스 여러분 그 쌍둥이 둘이 늑대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서 로마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로물루스에서 로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8세기경부터 전설적인 그러한 의미의 로마의 이러한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BC 510년경부터 공화정 체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쭉 유지가 되다가 공화정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 들어라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시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 아이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카이사르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 그걸 담아면 가이사 여러분 아시죠? 가이사, 시이죠? 카이사르 윌리우스 카이사르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언제 죽었냐? BC 44년에 죽어요 공화정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던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로마 제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나섰는데 이 카이사르의 양자의 이름이 옥타비아노스예요 옥타비아노스고 이 옥타비아노스를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안토니우스예요 이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로마 제국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던 유명한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 여왕의 이름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그렇죠? 클레오파트라가 어디냐? 여기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집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때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사는 건 이집트에 사는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클레오파트라하고 그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이게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옥타비아노스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둘이 싸워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옥타비아노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황제 시대로 바뀌게 돼요 황제 시대 클레오파트라 원래 그리스 사람인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시대가 되면서 옥타비아노스가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 황제의 이름이 윌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 한번 누가 보금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에 가서 잠깐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보금 2장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칭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다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첫 번째 황제가 나와요 그 황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옥타비아노스 그 사람이 세력을 다 규합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돼요 윌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옛날에 성경에는 아구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구스도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황제 시대로 넘어갔다가 아시는 것처럼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돼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이름이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돼서 1453년에 터키 이쪽 사람들의 오스만 투르크 쪽에서 멸망이 될 때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제국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제압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제국 중에 특별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제국 중에는 가장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다 로마 하면 여러분이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 여러분 이해하시죠? 로마의 평화 이런 평화가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역이 활발해지고 그렇죠?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이렇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거다 그럼 예수님 직전에 로마 시대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BC 63년에 유명한 폼페이오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정복하고는 BC 40년에 로마 제국에서 헤로시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시는 그러한 대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헤로 대왕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에돔 사람이라서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헤로시 대왕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백성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회유해서 나를 잘 따르러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이 이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생활 갖다가 다시 돌아와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스루 바벨이 지어놓은 성전은 형편없는 거예요 보기에도 그러니까 헤로시 이 사람들이 환심을 사야만 그래야 내가 여기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주전 20년부터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멋있게 엄청나게 멋있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혹시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테라비브 쪽 있는데 가서 보면 헤로스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커다란 그런 빌딩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로시 BC 4년경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BC 4년경에 누가 태어나냐 침내자 요한이 태어나고 BC 4년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읍시다 하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어가서 읽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그려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21세계 빌딩이 21층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런 자동차가 오가는 그런 시대로 가서 이거 생각하라고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속박이 됐고 또 헤로시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들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부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그냥 400년이 지속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그렇죠?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정치적으로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피피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저 큰 데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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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죠? 바로 이러던 시점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의기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회의기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군 시대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해서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전기를 그려놓은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당시로 돌아가서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저의 여러분이 읽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또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아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말씀들을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불쌍히 하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가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